인도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 인도 보건당국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일했던 26살 남성이 에볼라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9월 현지에서 에볼라에 감염됐다가 치유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러나 지난 10일 뉴델리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받은 가건물 검사에서 에볼라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고열 등 이상 증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전문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완치돼도 소변 등에는 90일간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